언니 거기까지 왜 갈 주체 만나보니까 너무 어리지 아무리 나이는 안 따진다지만 나이고 뭐고 더러워서 못 만나겠다 와 어쩜 인상하고 그렇게 다르냐 아우 나 혼자 살래 혼자 살아도 충분해 그래 언니 지금 생활을 마음껏 누려 고마워 어 지연아 왔어 맞아서 고맙다 네가 안 오면 가만 안 둔대서 내가 그랬어 야 근데 나도 니 결혼식에 갔었잖아 어 그랬지 잠깐만 아 내가 니 결혼식에 10만원 애 돌잔치에 5만원 도합 15만원 줬네 부탁해 어 저기 있다 이모 어 이키야 와 예쁘다 어 제보 라연아 어서와 네 참 이거 그거 뭐예요? 아 이거요? 치부책이요 어디 보자 둘 결혼식에 30만원 이키 돌반지 한도 냈네 요즘 금값이 비싸지만 그때 시세도 있고 50만 붙여 큰언니는 벌써 보냈더라 언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이게 어때서? 네 하경 여러분 지금부터 야 식 시작한다 자 다 같이 앞에 있는 잔을 드시고요 네 맹정신 양의 건배사 맞춰 축배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기브앤테이크는 정확하게 아시죠? 나 맹정신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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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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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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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를ром